한편 문 대통령은 유기반려동물관리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보고를 받은 후 이제는 개의 식용군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. 고향 식품이 때문에 가축을 어서 합성 국민 여론도 이제는 개식용 종식으로 향하고 있다. 한편 문 대통령은 유기반려동물관리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보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편 문 대통령은 유기반려동물관리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보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유기반려동물관리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보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검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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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진 지원원은! 검진 지원원 대한민국에서! 안녕!